1년이 지나도 나는 괜찮아지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닌가 보다 아직 오빠네 집은 팔리지 않았다 아 알았다고 그새 언젠가 가겠지 아니 이 미모의 이 몸매 시집을 못 가겠어 내가? 할머니 죽기 전에 간다니까 그래 할머니 죽을까봐 안 가는거야 됐어? 할머니 끊어봐 누구세요? 네 집 보러 왔는데요 집 안 팔거에요 응 강나연 작가님 너는 OST 맘에 들어서 한턱 낸다더니 겨우 콩국수야? 먹어요 얼른 먹어요 얼른 내 음악 끝내주지 완전 신의 경지 최고 언제 개봉일 있지?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우리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아요 진짜 개봉하면 올까요 선배? 어디 있는지 짐작도 안 가세요? 글쎄 어딘가 있겠지 보고 싶지 않아요? 난 무지무지 보고 싶은데 선배가 내 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렇게 일편 난심이기도 어려워요 진짜 이렇게 일편 난심이기도 어려워요 제메인 네 어떻게 지냈어? 그냥 잘 지내 행복해? 나도 잘 있어 은행나무는? 은행나무는 어제 보육원에 옮겨 심었어 많이 자랐겠다 가끔 내 생각은 해? 그럼 커피 마실 때마다 생각해 왜 하필 커피 가게야? 하루에도 몇 번씩이잖아 언제 시간 날 때 와서 네 자전거 가져가 나도 볼 때마다 너 생각나니까